안녕하세요. 최근에 제가 또 수정하겠는데 동반수 최근에 대해서 동반하는 숫자 보겠습니다 15번 하고 19번 34번이 5회 15번 하고 21번 34번 5회 15번 하고 41번 하고 44번에 4회 19번 하고 21번 하고 34번 4회 121번 34번 44번 4회 15번 34번 44번 3회 14번 하고 항상 뛰어다니네요 34번도 이렇게 다이네요 19번 21번 41번 3회 15번 19번 44번 3회 15번 2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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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번 3회 15번 21번 21번 24번 24번 3회 2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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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ом 22 22 21 23 24 주문하는 번호들이니까 이 번호들을 조합을 잘 하셔가지고 참고만 해주세요 또 이런 번호가 나온다고 해도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같이 움직이더라 같이 이렇게 번호가 움직이더라 그리고 상단에 블로그로 블로그에 제가 이것도 올려놓을게요 오늘은 테니까 그쪽으로 또 많이 와주세요 감사합니다